하루 2분 에듀윌 소식을 한눈에 10월 12일 수요일 에듀브리핑 출발합니다. 에듀윌이 직장에 다니며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2023 하루 2시간 올인원 패스를 출시했습니다. 하루 2시간 올인원 패스는 하루 2시간에 소화할 수 있는 커리큘럼과 교재 한 권을 통해 학습량과 학습시간을 절반으로 압축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 하루 2시간 올인원 패스 수강생에게는 야간 라이브 클래스 1차 과목 기초용어 특강, 전국 모의고사가 추가로 제공되며 IT 실무 특강과 초시생 필수 3종 세트 등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에듀윌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타사와 달리 쉽게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에듀윌 공인중개사 과정은 직장인과 재시생을 위해 하루 2시간 학습으로 합격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었다며 많은 수험생들의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에듀브리핑 마칩니다.